영양 영덕 봉화 울진 지역 시민사회연대가 주최한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책토론회에서 이원실 홍성태 후보는 영덕 원전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실 홍성태 후보는 주민 투표율이 법적 효력에 근소하게 미달했지만 인정돼야 한다며 자신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영덕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민 기본소득 보장도 공약에 넣기로 했습니다. 한편 강석호 전 광산 후보는 촉박하게 통보받았다며 국회 일정으로 불참했습니다.